지난 2월 27일 코스트코 양재점에서 기술팀 채용 공고라며 글이 올라왔는데요. 첩수기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해당 직종에 맞는 채용 공고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용 공고글을 보면 모집부문, 직무 내용, 자격사항 등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을 보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6가지의 지원 자격을 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률에 의하여 국민권이 정치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 중 부정한 행위로 해고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인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사항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공고글을 보고 네티즌들은 와 스펙 해빡세네 왜 연봉을 안 적어놓냐? 노예 구하냐? 고압가스 냉동기계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덜덜 입사졌나 힘드네 시발 파산한 사람도 결격사유가 되는구나 역시 외국계는 쉽지 않군 병역을 기피했는데 군필이거나 면제여야함 등의 재밌는 반응들이 줄을 잃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당자가 알았는지 이후 공고글을 수정하였는데요. 바뀐 지원 자격에는 당사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한 신규 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격사유에 기존 잘못 올려진 공고 지원 자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양재점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올려진 것 같은데요. 작은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